이번에는 나무판을 돌려놓을 차례. 하지만 3시간 동안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지만, 주운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가움을 주체 못하는 장피디. 가져온 폐지와 고무를 확인하는데, 가차없이 바닥으로 내팽겨 쳐지는 물건들. 목재와 형광 등은 고물상에서 취급하지 않고, 소수와 맥주병을 제외한 유리병은 수거하지 않는답니다. 돈 안 되는 것들만 잔뜩 가져온 장피디. 걱정이 앞서는데. 과장님,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게 320원, 600원, 300원. 그래도 많이 줬네, 나보다. 할머니는 얼마 버셨는데요? 얼마. 1,200원 벌었어.